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억을 투자했는데 2천만원만 남았습니다 손실률 80%인데요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예금 적금 다 털어서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금을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하면서 그냥 샀어요 은행을 믿고 그런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이런 펀드를 2천억 넘게 판매한 은행들 은행들은 왜 이런 상품 팔았을까요 돈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펀드에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돈 받고 구속된 사람도 계속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과 앞으로의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렵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 이름이고요 옵티머스가 공공매출채권 어렵죠 공공매출채권이라 하면 공공기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하철에 발주를 했어요 그럼 지하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 대금은 바로 못 받지 않습니까 한 1년 뒤에 받으니까 그걸 매출채권으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돈은 확실히 들어온다 그렇죠 정부나 서울시 공공기관이니까 이건 안정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사 한 대 갖다 준 판매사 한 대 갖다 준 설금형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95%를 정부 산하기간에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으로 그것도 6개월간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더 안정적이다고 생각하겠죠 안정적이고 6개월간 그리고 목표 수익도 많지 않아요 연 2.8 이러니까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입을 한 거였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그다음에 금관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판매사인 pb들도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판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냥 안전하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걸 어디다 갖느냐 사모채권이라고 쉽게 말해서 좀 이익이 많이 나는 불량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모채권에 그것도 옵티머스 임직원이 관리하는 회사 4군데에다가 이 돈을 다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고 다른 데다 아 이게 보통 사기꾼들은 이거 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투자 수익률 많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여기는 이거는요 6개월이고 공공기관이어서 조금 법니다 2% 은행 이자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당했어요 당하다 보니까 왜 어떻게 당했냐면 이제 금관문이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니까 실사 현장 점검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의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월 다가와서 만기가 도래됐는데 만기라면 예금으로 치면 6개월 들었으니까 지났으니까 은행 가서 돈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 붙여가지고 2% 붙여가지고 돈 찾으러 오는 고객들이 생길 무렵에 돈 못 주겠다라고 판매사한테 통보를 하니까 판매사들이 무슨 소리냐 왜 돈을 안 주냐 라고 해서 그러면 다 까봐라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해서 일단 우선 검찰에 고발을 했고 NH 투자 정권이 그 당시 옵티머스 경영진들은 우리는 몰라요 변호사가 그냥 단독으로 범행이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증거도 인멸하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드러난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했던 경영진이 사적 이익도 챙겼고 재질이 좀 아주 안 좋죠 옵티머스에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정치권 인사 이모 씨 이혁진 씨 이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분은 초기의 창립자였고 사실은 형 경영진에 의해서 쫓겨난 거죠 그래요? 쿠테타에 의해서 처음에 근데 같이 시작은 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이혁진 씨가 먼저 시작을 했고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굴러온 돌이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혁진 씨가 초창기에는 공공기관의 자금도 유치를 했는데 자기가 쫓겨나니까 나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왜 또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와서 소명을 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 의혹이 나오고 고문에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유명하신 분들이 등장하다가 전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있었어요? 아니 고문으로 이름이 등재가 돼 있은 거였죠 네 그건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지면 사실 오티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부인이 청와대 민정행정관으로 있었어요 민정비서관이 지금 있는 분이 배우설로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비서관님이 이름은 밝히긴 하지만 금융정의원대를 만들 때 저랑 같이 공동대표를 하셨던 분이 같이 일하시던 분이잖아요 들어가 계신데 검찰이 만약에 봐줬다고 하려면 저는 그분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검찰 수사를 막아야 되는데 오티몬스는 빨리 정관석화처럼 이루어졌어요 라임은 도망갈 시간 줘가지고 압수도 늦었고 수색도 늦었고 그래서 돈을 빼서 도망까지 갔다 했는데 오티몬스는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수사를 하라고 더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빨리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빨리 압수수색했고 다 구속됐기 때문에 같이 일하신 비서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도니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나저분 행정비서관이 부인이었다는 사실은 팩트로 확인한 거죠 그렇죠 행정관의 부인이 여기에 관련돼 있죠? 그거는 수사 결과가 나타나겠는데 관련됐는데 구속되지는 않았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부인이었다는 그런 팩트 참고인 조사까지는 받은 거였는데 검찰 수사가 만약에 미루어졌고 했다면 그게 성공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이 오가는 이모 비서관이 지금 검찰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울산사건에도 울산사건 당사자고 얘기하자고요 이광철 비서관인데 검찰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검찰이 의혹이 있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광철 비서관이 여기에 관련이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고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번 참에 사모펀드에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유명인들이 고문이라든가 사회의사로 가죠 정관예우나 아니면 보험 들려고 미리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로비는 당연히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근감은 조사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감에서 넘어가는 검찰 조사를 막으려고 검찰 조사도 막아야죠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데 그분들이 소탐대시를 하지 마시고 이참에 좀 다들 물러나시는 게 저는 깨끗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괜히 지금 사모펀드에 이름을 올렸다가 피해자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그 이름을 건 그 사람을 보고 공신력 때문에 사모펀드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른 이게 명확히 불법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지 아닌지 따지셔야 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에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100억 정도가 총 팔렸는데 현재 중단된 규모액은 환매를 못해 주겠다 예금을 못 주겠다고 한 2100억 정도 2100억인데 그런데 정부 대처는 일단 신속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해서 구속할 사람들은 구속을 한 상태고 근감은 더 빨리 자산을 동결하고 지금 파견인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200억 설정까지 되는 이 모든 금액들이 사실 불량으로 될 것 같아서 돌려받을 금액들은 얼마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라임 사태라고 하죠 라임 사태의 본질은 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가보자고요 라임은 사모펀드를 4개를 운영했어요 해외 채권으로 2개 그 다음 국내 채권으로 2개를 운영을 했는데 무역금융펀드가 미국에서부터 부실로 통보를 받고 청산을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또다시 계속 펀드가 돌려막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여기는 1조 6천억입니다 지금 판매 중단된 금액이 1조 6천억이요? 여기는 피해가 더 크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최대의 자산운용사였거든요 여기가 보통 5에서 6% 정도 수익률을 주니까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다음에 무역금융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해외금융에 또 보험을 들었다 해서 CI금융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안전하고 계속 돈이 돌려오다 보니까 안전하고 들어간 거죠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서는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있었어요 이런 결정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무역금융에 대해서 전체를 다한 게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받은 2018년 11월 이후에 가입한 건만 100% 환급을 결정을 했는데 신한금투가 제일 많이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는데 그건 구속도 되었거든요 공무장이 그런데 지금 4개의 판매사가 아직 수용을 하겠다고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연기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따라서 우리은행도 연기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염치가 있다면 신한금투는 받아들여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소송을 가게 되면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장시간 또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일반인들이 은행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조금 있어요 은행 예금에 넣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아이고 이거 예금이 1%고 거의 없으니 펀드에다 넣어놓으면 이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펀드를 팔잖아요 펀드라고도 하지 않고요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다들 이게 사모펀드인 줄 모르시고 가입을 했고요 모르고 그냥 들어갔죠 보통 팔았던 판매 기법을 보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리고 50% 이상이 60대 이상이시고 50% 이상이 다들 또 1억에서 2억 사이에 계세요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죠 전재산을 모아서 들어갔던 가사도우미도 계시고 심지어 치매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금과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은행만 믿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팔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은행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이런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금융위원회가 법을 개정해 줍니다 그렇죠 사모펀드 활성화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를 했어요 이럴 때가 문제 생긴다 빚자를 다 열어줬습니다 업무 감시 그다음에 공시 이런 업무 다 면책을 해 주다 보니까 금감원이 뭘 잡으려고 해도 나가서 받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금감원이 뭘 자료가 제출해라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거는 제출하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니까 금감원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경향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오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당시 국회 정무위 회의록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5억으로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태 의원이 1억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지금 떨어졌던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김용태 의원이 1억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시행력에서 바뀌거든요 당시 부위원장은 누구냐? 최순실과 연관이 있었던 정찬우 부위원장이거든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정찬우 부위원장이 사모펀드를 5억에서 1억을 낮추는 걸 반대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개장할 때 설금은이 바뀌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암묵적 로비를 받아서 낮춘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그전까지는 사모펀드 시장이 금융상품을 판지를 알았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한국투자신탁에 나는 부자 앞받고 싶다 이게 공모펀드거든요 공모는 어떻느냐 자산을 분할해야 되고 안전자산에 들어가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보고서 자산운영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사모는 말 그대로 그냥 통장 하나만 주면 돼요 자산운영보고서 줄지도 않고 뭘 물으면 블라인드펀드기 때문에 알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사모인 줄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하는 거죠 이제서야 알아요 나는 안정적인 예금을 든 줄 알았는데 안정적인 적금을 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펀드예요 이 부분 이거 그래서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이거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증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면 이렇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증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은 법 낮출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의 사모처 펀드 천국의 시장이라는 미국에서 증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증벌적 손해배상제로 나온 게 존엔슨인데요 얼마냐 하면 피해배상금으로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인데 증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조 원을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증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면 이렇게 팔았겠냐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자기 은행에서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보고서까지 내놨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이럴 수가 없죠 만약에 증벌적 손해배상제로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위의감이 있으면 제대로 판매하죠 리스트 관리가 제대로 되죠 그래서 증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방력 차원에 필요하다는 한 측면도 있고요 집단소송제는 나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이 대표적으로 했을 때 그 효력이 적용되는 거죠 이번에 났던 100% 배상입니다 사실은 4명이 판결을 받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 4명의 조정이 양쪽 판매사들이 다 수용을 하면 집단소송의 효력이 있는 거죠 전체에 다 줄여지고요 그런데 은행이 금융권에서 DLF 때도 그랬고 옵티머스 라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은행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조금 잘 보고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은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은행에 경고를 해도 은행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득을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할 법 개정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은행이 왜 그렇게 했냐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이게 5년간은 언제냐면 2015년도 이후거든요 파산기라 판매로 1조 9천억 약 2조가량의 판매수수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137%로 늘어납니다 사모펀드가 2015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후에는 화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돈 보네요 돈 버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인 줄 알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는 독약이 돼버렸다 그러니까요 같이 잘 살면 모를까 지금 중산층이나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피해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사는 수수료만 받고 자기는 몰랐다 자기도 피해자다 아무런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복덕방도 아파트를 구해줄 때 물건을 구해줄 때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되면 복덕방에 지금 강의하죠 강의하고 그런데 판매사는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은행이 지금 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나마 오티머스 사태에서는 한투가 70%에 대해서 선지급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NH투자정권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내놓고 있으니까 주고나는 것은 판매 직원들만 주고나고 있는 거죠 농협이 그러면 안 되죠 농협이 농민을 위해 있는 게 농협인데 지금 돈 장사하다가 돈 장사하다가 사고 낸 거 아닙니까 2081님이 사모펀드는 변칙적 금융비리의 원상입니다 전수조사와 함께 금융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셨고요 강병원님은 사기꾼들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경제 지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는 얘기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정말 금융 투자 모르고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이런 금융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을 아무리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이 pb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거래를 하니까 나한테 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pb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도 참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거짓말하겠어 이런 게 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들고 있는 것들은 일단 거날 때 크로스체킹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내가 더 가입하는 상품이 3원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연세 폭탄이 터질 거로 보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국제시장도 안 좋지 않습니까 결국 기초자산이 해외 자산에 투자된 것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걸 또 돌려막기로 부실을 하다 보면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환매 즉 돈을 못 주겠다는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은행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사모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모 위험합니다 이거 은행 위험합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도 한 번만 더 체크해보자고요 네 네